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실제로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은 초임 연봉만 규정돼 있고 생물산업진흥원 등 4곳은 상한의 기준도 전혀 없으며 경제통상진흥원 등 3곳은 경력과 타시도의 기관을 참고한다는 모호한 기준뿐입니다. 도우의 홍성임 의원은 이 때문에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17개 출자 출연기관장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원칙이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 공통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으로 바로 자리를 갈아타거나 고령에 재취업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국장 출신의 이모 원장은 명예퇴직을 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5년 임기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A 기관의 실장과 B 기관의 원장은 7순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대상기관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봤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버리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어 다른 경찰 동료들과 돌려봤다는 의혹을 받는 A 순경. 앞선 휴대전화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사받기 2주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순경은 고장나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순경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휴대전화가 이 저수지 물속에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순경 가족이 전주한 저수지로가 무언가를 버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수지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순경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잠수부까지 동원해 물속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직접 봤다는 동료 경찰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함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겨울에 들어선다는 철기상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장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가을 배추 수확이 한창인 부안군 상서면에 배추밭. 수확하는 배추보다 버려지는 배추가 더 많습니다. 병충해로 아예 자라지 않거나 뿌리가 물러져 못 쓰게 된 게 태반입니다. 배추를 밭에 정식하던 9월 초 연이은 태풍과 잦은 비, 일조량 부족으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탓입니다. 뿌리랑 그 속에서부터 밑둥지부터 썩어가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토양 상태에서 따라 또 조금씩 틀린데 이제 뿌리욕이라고 해서 그런 병들도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녹음병이 또 생기고.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만 9천 헥타르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한 데다 작황마저 안 좋다 보니 배춧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때 7천 원까지 올랐던 배추 한 포기의 소비자 가격은 현재 4천 5백 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 배춧값 폭등은 아예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조사 결과 주부의 절반 이상이 김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4인 가족 기준 30만 원까지 오른 김장 비용 대신 포장 김치를 사 먹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5천 원, 6천 원하구나. 작년에 20kg, 올해는 10kg. 비싸서. 정부는 김장차를 앞두고 무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협을 통해 김장용 양념채소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1차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했을 때 전북은 홀로그램을 내세웠지만 탈락했습니다. 반면 세종은 자율주행, 전남은 소형 전기차가 포함돼서 전북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2차 규제 자유특구에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가 포함됐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믹서 트럭 등의 화물차 연료를 경유해서 액화 도시가스, LNG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은 LNG 용기의 국내 기준 용량이 국제 기준 450리터의 절반인 250리터에 불과해 화물차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전북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이 LNG 중대형 상용차와 이동식 LNG 충전소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를 없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타타데우 상용차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11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북은 또 750kg 이하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 등 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만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침체된 저희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체질 개선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홀로그램과 탄소 섬유 등 다른 성장동력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안에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를 운영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익산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충전식 카드형인 익산사랑 상품권은 구매할 경우 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민간어린이집 두 곳과 첫 국국립 장기임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제도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국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적은 비용으로 국국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보육 시설의 확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기공사 안에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를 운영합니다. 무인 판매대는 완주 지역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 등 제철 농산물이 진열되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한 뒤에 무인 결제기를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자암 박준승 선생의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 씨는 23억 원을 투입해 사내면 평사리에 전시실과 교육장 등을 갖춘 전시관을 건립하고 박준승 선생의 일대기와 애국활동을 시대별로 전시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인 오늘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은 오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서 수험표를 전달받은 뒤에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와 함께 시험장의 위치도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3개 시군 시험장 61개 시험장에서 치료하실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국가예산 발표 방식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도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사업 가운데 천억 원 이상 사업이 하나도 없다며 대형사업 발굴의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전라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을 7조 8천억 규모라고 발표했지만, 사만금개발청 등 외부기관의 예산을 제외하면 4조 3천억 수준이라며 국가예산 발표 방식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결소 위에 전북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도내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야권 의원들은 예결소 위에 영남과 충청 의원은 4명씩이나 포함된 반면 호남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 한 명만 참여해서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며 전북 의원의 추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촌석, 안호영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는 물론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방문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호남 몫은 광주에 들어갔고, 야권은 분열되는 바람에 8년 만에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전주의 외식 비용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달 전주의 외식 서비스 음식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피자가 14.7%, 생맥주는 13.8%가 증가하는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서비스의 경우 휘발유와 LPG 가정용 가스요금은 하락한 반면, 노래방과 목욕료 등은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대기관리권역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4월에 전주와 군산, 익산이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6개 사업장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돼 연도별과 오염물질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게 됩니다. 또 경유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5일 부안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된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해당 지역에 설정한 방역대를 해제했지만, AI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 방역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철새 도래지와 축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일부 동부 산간 지역에는 짓눈깨비가 날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5도, 지난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겠고,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아침은 전주가 3도, 익산 1도, 무주와 지나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의미 계란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